먼저 영케이씨와 에릭남씨가 도전할 연기 2004년 드라마 박신양 김정은 주연의 파리의 연인 아시나요? 들어봤는데 뭐 전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대사를 받아주시고요 영케이씨가 박신양씨 역할 에릭남씨가 김정은씨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여자 역할요 강태 아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억울해야 돼요 억울해야 돼요?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지금 읽으면서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에릭남씨 필에 맞춰서 항상 매력적이죠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너 도대체 뭐야 왜 말을 못해 내가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요 왜 말을 못해 입 없어 소리 못 질러 손 치우란 얘기 못해 마음 같아서 소리 지르고 싶었죠 근데 그 사람 한기주씨 친구잖아요 친구도 무슨 친구 나 그런 친구 없어 나는 한기주씨 생각해서 참은 거라고요 참은 이유가 뭐야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어떻게 그래요 저런 사람들 틈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요 내 자존심 세우자고 당신 망신 줄 순 없잖아요 잘하시는데요 잘하는데? 역시 오디션을 본 게 확실한데 그럼요 그럼요 아까 들었자라 캐스팅 됐다고요 아 예 우와 아멘 아멘